진짜 미워 우리 빨리 돌아보자 빨리 돌자 빨리 돌자 한식에 딱 문 여고 나갔는데 대박이야. 민준이 형이 진짜 앞에서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들고 남은 젓가락 이렇게 하나 꼽아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생일 축하하는 노래까지. 그러면서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저 빨개 먹고 있는데. 내 몸가 마음이 깎아진 것 같네. 말 걸쳐서 땅을 뺏긴 아이케 돌아가겠어. 그 집중이 안 돼. 말할 텐데. 그 집중이 안 돼. 그 집중이 안 돼. 내가 이렇게 말이 안 돼. 나는 손길이 미칠 것 같아. 내 몸이 다 흘러내렸어. 목이 다 흘러내렸어. Thank you. 하루 종일. 니 생각. 니 생각. 니 생각. 하루 종일. 니 생각.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내 말이 들리지? 안 들려.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무효 아니야? 그 이영관? 우리한테? 어? 나한테 무효인 거 아니야? 왜왜왜? 아 무효라고? 아. 아. 셋이 했으니까. 셋이 했으니까. 준케이. 준케이 채팅 치지 마라. 채팅. 이거 중에 채팅을 치고 있어. 아니. 아니. 뭔가 이거 하니까 채팅 쳐야 될 것 같아. 말을 하면 되는데 채팅을 쳐. 왜. 아니 말이 겹칠까봐. 나는 채팅을 하고 있어. 갑자기 채팅이 들어와. 어. 야옹. 야옹. ㅋㅋㅋㅋ 아 포켓는 뭐야? 뭘. 나 진짜 무슨. 포켓를 먹고 싶어해. A few moments later. 아 진짜. 아 actually야. 아 진짜 되게 시켰다고 머리 까만 사람 접어 검정색 옷 접어 옥채견 접어 오영 아 이거 어떻게 접니 야 이거 어떻게 접니 야 이건 어떻게 접니 야 이거 어떻게 접니 야 이건 어떻게 접니 김민준 접어 아 그걸 왜 접어 자이리랑 소리 준호 대게 시킨 사람 접어 정경이야 왜 이렇게 형을 미워해 서른 네 살 이상 접어 대구 접어 준호 알지? 날 죽여 날 써보가라 지금 말한 사람 접어 안녕 전 탈락 이거를 태균이 형이 못 맞추게 그리는 거예요? 맞추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 중에서 내가 가장 비슷해 아니야 태균이 형 내가 제일 가장 비슷해 저기 야 너는 뭐 어디 생쥐하라고 그러지 잠깐만 잠깐만 이제 뭐가 있을까 하하하하 으하! 으하! 아 내 겨울이 오지 않았나? 하나는 가져와! 하나는! 난 다했다! 끝났어! 다 해주셨고 K5337님이 2PM 버전의 Next Level 가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내 손을 맞지 마라 뭐 이러는데? 그 다음에 말해! I'm on the Next Level 이렇게 하는데? 내 손을 맞지 마라 감사합니다! 거의 뭐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지금 가장 큰 오실이 준호 댄스 안녕하세요 오실이 주인고요 저 혼자 태 좀 만질게요 네 태 만지는 거예요? 네 만졌어요 선생님 예예 퇴근하신 줄 알았어요 아직이요? 다른 멤버들도 있어서 괜찮죠 지금? 다 만진 거죠 아 아 아 나 오늘 형 마사지하면 고통스러워해 으 으 으 이게 안 아프다고? 아 아 으아 이것이 태국 마사지입니다 아 아 저는 앞에서요 저는 앞에서요 아 아 여 Haus 건강해지라! 이것도 민준이 형의 얘기야. NO! GOD! NO! GOD! PLEASE NO! NO! 오늘 힘든 사실. 민준이 형이 라운지를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공항 라운지요. 네. 근데 나랑 민준이 형이랑 정신없이 나도 피곤하고 이러는데 민준이 형이 혼자 어느 순간 없어졌어. 그래서 민준이 형이 어? 어디 갔지? 막 매니저 찾고 있는데 민준이 형이 어디.. 아 저기 민준이 형 있네. 근데 민준이 형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 근데 밥을 먹고 야 이제 민준형 야 다들 안 써서 갔는데 사건 전에 이게 내 인생에 제일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뭐냐면 딱 갔는데 민준이 형이 진짜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나 하는 느낌이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친구랑 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거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영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니야? 준 케이가 방송맨 할 땐 조금 웃겨 그 다음에 진행할 땐 니쿤이 가끔씩 터질 때가 많아 가끔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터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명이 문제인데 아니 엮지 말아요 아니 나는 재밌어 나는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거기에 왜 거기에 나를 묻혀? 야 기분 나쁘네 이거 그래 그 에이 저기 우영이 왜 나 알았어 야 아아 야 집에 갔어 좋아 좋아 그럼 우영이 윤진이 큰 차 속에서 웃겼어 그래 여기 두 명이 문제인데 아 이 사람 진흙탕 싸움하네 진짜 아 역시 묵심으로 해 역시 내가 봤을 땐 여기 이쯤에서 이제 아니 우리도 뭐 잘 웃겨요 아이 뭐야 아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아 웃긴 거야? 근데 웃기고 자빠졌네 전체 6명에서 평균 시간 이 정도 나 근데 저는 솔직히 뭐 필요없구나 산성은 너 재밌어 산성은 너 재밌어 산성은 지금 엇기고 있네 산성은 지금 엇기고 있네 진흥아 너 너무 재밌어 나는 너가 진짜 너 야 오케이 자 다음 enter 내가 weren't you ready 오케이 우리의 무기다 이걸로 귀신 닭 umas dwell 있음 방steering 나도 준비가 있고 아니요 여보세요? 미테리어 미테리어 괜찮아? 야 너 형을 두고 도망가냐? 너 근데 형 두고 도망가는거야? 미테리어 형 빨리 일로와 아 무서워 빨리 일로와 불을 비추라고 불을 비추라고 아니 앞에 길을 불을 비추라고 기만 막지 말고 아 불을 비추라니까 아니 앞에 길을 불을 비추라고 불을 비추라고 안 불잖아 음악 출발 다시 시킨댄스 오오오오오 나온다 아 오오오오 오오오 applications wrong oh my god, what is that?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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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깐 그걸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두근두근했죠 하루 종일 우리 중요한 사람 만나시러 가시려고 제 인생에서 요즘 많이 중요한 사람이죠 박진영 씨 만나라는 말 재화피 오랜만에 그래? 바쁘니까 인사드리려고? 맞아 아니 그래도 우영용이 갑자기 아 무서워요? I am disgusting 하지마 하지마 목소리가 다 들어갔는데 원의미가 있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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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디갔냐? 내가 하고 있어 야 니쿨은 진짜 완벽하게 숨었어 정윤이 형만 나오고 있어 와 네 저번에 쿨으로 가니까 2분할 때가 아 네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희들이 더 무서워 그러고 있네 내 바람으로 좋아 나야 남준 약 5 2, 2, 2, 2 네 어 엄마 왜 안 돼? 너 왜 안 돼? 내꺼야 저 왜 안 돼? 내꺼야 내꺼 거짓말이 있네 저 그렇지 않아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되게 얌전하고 저 조심하네 조심하네 난 이거 할래 했어 네 연습하세요 뭐해? 뭐해? 아니 그냥 물어요 아니 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앉으세요 정우영 학생 정우영 학생 앉아서 혼을 실어서 해보세요 허리 펴고 허리 펴고 허리 펴고 그렇지 손가락 손등 손등 올려 손등 손등 올려 손등 손등 손가락 손등 손등 손등Button 덤벅뎅대 samples 너무 귀엽다 우영이 너무 귀여워 vulnerabilities 한번 awful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여기가 무서운 고어라고 천신망고 자 하나 표정을 잠깐만 우영아 팔 아파 내려와 빨리 눈을 너무 감았는데 아니 이거 이거 절대 아무도 못해 이거 내가 진짜로 이거 아무도 못해 이거 못해요 진짜로 화이팅 찬성 화이팅 할 수 있어 신장 188cm 야 장난해야지 찬성아 눈 감지마 찬성아 카메라 봐 눈 한번 깜빡깜빡해 아 무서워 찬성아 할 수 있다 셋 오 안 감았어 안 감았어 안 감았어 왜 안 감았어 찬성아 잘했어 잘했어 찬성아 잘했어 찬성아 야 찬성이 없다 어디갔지 찬성이 없어 오 이제 큰 통화 찬스 쿤 형과 통화를 해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혹은 사줄게 라는 말 듣기예요 이거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형 나 배고파 뭐라고? 배고파 그래서 밥 못 사고? 지금은 못 먹을 것 같고 형 나 배가 고파 이것까지 밥 먹어야지 어떻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 몇 번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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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형이 밥 안 줄게 끝났어 아 아 아 끝났어 됐어 아 이즈노라 해치웠다 이즈노라 해치웠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냉수 먹고 싶다 야 이거 바짝 살짝 주어를 좀 빼고 얘기하자면 어 심경 같은 거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한번 찝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뭐 하냐? 죄송한데 이거 뭐예요? 죄송해요 너는 라이어를 떠나서 어 완전 빨라 하하하하 컷더캐머스 대략 시작 겁나 비둘기 같다 진짜 나 따라가자 네 황찬성 따라가자 황찬성 따라가기 표정까지 표정까지 도전합니다 표정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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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끄우치 야 황더 놔 하나 둘 셋 우우 우와 아 똑같이 하는 것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우와 하하하하 가보시죠 가보시죠 갱님이 다르게 하라네요 우리가 이거 하라고 당황하시죠 너 죄송해요 저희 잘할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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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